한 박사 반, 한 박사 반, 한 박사 반 다시 한 박사 반, 마지막 한 박사 1, 2, 3, 4 근데 그 반을 방금 우리 아래 반 조각을 했잖아 반 조각 이걸 넣는거야 하고 숫자를 쓰면 9개지 6개는 생길거야 9개, 9개, 6개 5개, 9개, 10개 10개,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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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